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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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아아 소식을 물어본다 안 마른 대동강아 대동강 부병루야 변함없이 잘 있느냐 귀에 익은 수신가를 다시 한번 불러본다 편지 한 장 전할 길이 귀다하지도 없을 소녀 아아 썼다가 찢어버린 한 마른 대동강 한 마른 대동강 한 마른 대동강 한 마른 대동강 다시 만날 준비 짱 복잡하고 다음날 잠시